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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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you can do can't be done nothing you can say 풀메이크업 완벽하게 끝내놓고 친구한테 차까지 빌려서 나왔더니 한참 뒤에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아 미안 나 잤어 근데 UC버클리 대학의 연구 결과 이런 잠꾸러기 연인과의 교제가 오히려 행복한 연애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요 잠을 푹 자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이기적인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푹 좀 자면서 살고 기대고 싶은 여자 베개 같은 여자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치 꿈속을 걷는 기분이 들죠 네 귀로 배우는 연애 왠지 이분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도 동국대 장재숙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벌써 꿈속에 빠졌나 봐요 학교 이름 잘못 말할 뻔했어요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동국대 장재숙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아니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 김원구님 사랑파수꾼 장교수님 반가워요 이렇게 또 인사를 먼저 건너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의 사랑을 또 지켜주시는 사랑파수꾼 장재숙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4867 전사님은 아닙니다 다 옛말입니다 이렇게 교수님 그 예전에 저희 홍보 찾았을 때 이것도 따라서 보내주셨어요 재미있는 분이신데요 그렇죠 이거 많이 기억들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의 유행어처럼 아 그래요? 그것도 다 옛말입니다 아니 좀 웃으면 시작을 하긴 했지만 사실 며칠 전에 지난주에요 조금 무거운 주제의 문자간통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께 미리 좀 보내드렸었는데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254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교수님이 전에 안전이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요즘은 정말 차이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제 동기가 데이트 폭력 때문에 너무 괴로워합니다 흔히 데이트 폭력하면 상대적으로 힘이 센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 동기는 남자에요 취업 준비를 이유로 둘 사이가 시들해지자 여자친구가 매일 집앞이며 학교 앞에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문자와 전화로 매일같이 너 때문에 괴롭다 안 만나주면 나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자사람 씨와 같은 협박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 헤어지고 싶어도 완전히 내치지도 못하고 있다는데 설마 이런 것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니 앞서서 이 문자에 보면 데이트 폭력 때문에 너무 괴로워합니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해 주시고 그 후에 이것도 해당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확인받고 싶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은데 이런 경우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체적인 어떤 상처를 입혔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볼 거잖아요 귀를 기울여 주시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예전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어떤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서 정말 중요한데 이쯤에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좀 먼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학교나 집 앞에 찾아오고 만나달라고 하고 나 안 만나주면 나 어떻게 될지 몰라 나 만나줘 이렇게 계속해서 문자나 연락을 하는 상대방이 있다고 하면 이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데이트 폭력이다 2번 아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 관심을 달라는 애정의 표현이다 여러분들 의견 샵0945 오물정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유튜브 댓글창 모바일 아플 예스앱 채팅창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실 뭐 굳이 이런 것까지 데이트 폭력? 이 말 자체가 좀 뭐랄까요 심각해 보이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참 처음에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폭력이라는 건 늘 조금씩 조금씩 심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폭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조금 헷갈릴 때 그때부터 사실은 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시작을 해보죠 네 데이트 폭력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데이트 중인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교제했거나 혹은 지금 교제 중인 그리고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폭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교제했거나 이것도 포함된다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폭력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정말 그냥 뭐 신체적으로 때리는 거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신체적으로 때리고 욕설을 퍼붓고 하는 것도 다 폭력이고요 그 외에도 정신적인 폭력 또 성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까지도 데이트 폭력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정신적 폭력은 대표적으로 집착과 의심이 포함이 되고요 사회적 매장은 염산 테러나 동영상 유포 등과 같이 상대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도록 만드는 행위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었던 동영상 유포 역시도 데이트 폭력에 지금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데이트 폭력의 뿌리라고 해야 할까요 도대체 이 폭력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좀 자란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데이트 폭력의 발생 배경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폭력의 세대 간 전이라는 말이 있죠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이 노출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장 이후에 폭력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결국 폭력도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겠죠 자녀를 키울 때 훈육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녀가 지속적으로 폭력이 노출이 되면 어릴 땐 부모로부터 맞았지만 이 친구들이 성장하고 나면 힘을 키워서 또 부모를 때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연인을 때리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성장 과정에서의 폭력의 경험도 데이트 폭력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참 무섭네요 그렇죠 그럼요 보고 배운 게 어디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대학 캠퍼스에서도 이런 데이트 폭력이랄까요 이런 걸 좀 목격하거나 얘기를 듣거나 하세요 교수님 네 아주 간혹 볼 때도 있고요 또 친구들 이야기를 통해서 접할 때도 있는데요 교정안복판에서 상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힘으로 서로를 밀치는 그런 행동들 많이 사실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는 겉으로는 잘 표출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쪽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학교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자신이 상대에게 마음이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상대가 만날 마음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접근하는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그것도 데이트 폭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드물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옛날에는 좀 10번씩 안 넘어가는 남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싫다고 해도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좀 주파를 던진다던가 그런 여우가 있었는데 상대가 아니라고 선을 딱 그었는데도 계속해서 하는 거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폭력인 거고 오해인 거고 요즘은 한 번 찍었는데 안 넘어가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찍어도 안 넘어갈 나무라고 생각하고 단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르네요 그리고 왜 대학 다닐 때 시시였던 친구들 보면 헤어지고 나서 이제 전 연인? 네 네 전 남친 전 여친에 대한 뭐랄까요 뒷담화라고 할까요 이런 거 걔 나랑 연애할 때 이랬었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정말 괴로워요 괴롭지요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학기 중에도 학생들이 그런 상황을 접하고 나서 너무 힘들다라고 토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학교 시시면 두 사람의 친구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때 분명히 두 사람만 공유하기로 했던 사생활을 친구들에게 폭로하거나 또 상대의 뒷담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다니는 것도 분명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력이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신체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상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도 폭력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아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상대의 비밀을 얘기를 하고 본인은 그냥 좀 괘씸하고 맞아요 뭔가 헤어진 게 막 억울하거나 뭔가 마음이 막 아파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지금 상대한테 어떤 정신적 고통을 주는 데이트 폭력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충고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내 의도가 무엇이었든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폭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연애가 종료되는 순간 상대의 사생활과 관련된 모든 비밀도 내 기억에서 삭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연애가 종료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삭제돼야 한다 그렇죠 마음이 아프긴 한데 이게 이제 매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은증님께서 지나친 사랑도 때로는 폭력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맞습니다 잘 보내주었는데 사랑은 욕심을 버리고 아름다운 사랑합시다 김원구님 이렇게 보내주셨고 승호님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맨날 싸우고 밥상 업고 TV 던지고 그런 걸 보고 자란 자녀들도 폭력적인 성향을 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그런 게 가능하겠죠 주변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앞서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데이트 폭력일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거 좀 궁금했던 게 뭔가 뭐 그런 정말 신체적인 폭행도 좋고요 정신적인 상처를 주는 그런 폭행도 좋고 그 후에 아 정말 미안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이렇게 하는 경우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은 그 액션 때문에 많이들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도 데이트 폭력입니다 여러분 데이트 폭력도 일종의 패턴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 마신 후에만 폭행을 할 뿐 평소에는 자상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둘이 있을 때에는 폭행하지만 다른 사람과 있을 땐 너무나도 잘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폭행 후에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사과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폭행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진짜 폭행인가 하고 저희를 조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데요 이 세 가지는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가 보시기에 위에 세 가지 상황들 있었잖아요 공통점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일단은 뭔가 태도가 돌변한다? 그렇죠 이게 지금 공통점인 것 같아요 폭행 전과 후가 다르다 일단 공통점은 세 가지의 상황 모두 폭행이 한 번이라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딱 한 번 폭력이 있었다고 해도 폭력은 폭력인 거죠 가끔 우리 친구들이 교수님 제가 딱 한 번 맞았거든요 딱 한 번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폭력일까요? 하는데요 그 한 번이 두 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술 마신 후에만 가끔 폭행한다? 그렇다고 상대가 술을 평생 안 마신다는 사실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폭력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에 이런 행동이 보여진다면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빠른 시간 내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잠재적인 범죄자로 다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만큼 어쨌든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중요한 일이니까 예방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통제폭력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걸 들었는데 사실 말이 좀 어렵긴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옷차림을 지적한다거나 귀가 시간을 연인이 통제를 한다거나 이런 걸 말한다면서요 그럼요 무언가 통제를 하는데 통제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로 인해서 통제를 받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게 좀 지나칠 경우에는 그건 역시 폭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결정권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요 무엇이 되었든 상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겠죠 이때 여러분이 만약 상대를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뀌어야 하는 건 상대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나 자신인 거죠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지 말고 나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대방이 나를 통제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걱정해 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좀 위험한 시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자기결정권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내가 상대의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처음에 그런 말을 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상대의 반응이 아니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자기의 어떤 주장을 이야기하면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그러면 그거는 폭력이 아닐 수 있겠죠 네 승헌님 맞습니다 헤어져야 합니다 뭐 이렇게 보내주셨고 앞서서 저희가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물어봤었어요 학교나 집 앞에 일방적으로 찾아오고 나 안 만나주면 이럴 거다 하고 이런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내는 여자친구 이건 데이트 폭력일까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데이트 폭력이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4867 정사님은 일단 만나주고요 방귀 트름을 다 튼 다음에 화장 지우고 할머니 고쟁이 같은 거 입고 데이트하러 나가면 그간 즐거웠다 연락하지 말자 이렇게 쿨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만 해결될 수 있어도 참 좋겠네요 그러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예쁘다 아니면 넌 멋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김현준님은 정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할까요? 무섭네요 무섭네요 상대방 배려하다가 본인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표현하고 대화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지 않고 주지도 않도록 잘 관찰하고 가르쳐줘야겠네요 그럼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부모로서 이야기도 또 해주셨고요 또 은직님께서 전에 온갖 짜증과 심한 말을 퍼붓고 미안하다면서 선물 공세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상처를 주고 선물 준다고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나를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대할 때는 꽃을 대하듯 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요 또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 뭐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제가 또 청취자분들께 배워가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의 의견은 데이트 폭력이다 이게 이제 앞서서도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게 데이트 폭력입니다 라고 우리가 알아본 거라면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예방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장 확실한 건 데이트 폭력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의 잠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난폭해진다거나 평소에 지나치게 의심 혹은 집착의 모습을 보인다거나 화가 나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요 의외로 눈에 띄기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뭔가요? 바로 상대가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일 때 한 번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청취자분께서 지나친 사랑도 때로는 데이트 폭력이 된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아니 잘해줘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초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걸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준은 자신의 일상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를 위해 잘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러나 자신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피해가 있을 정도로 오롯이 상대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지나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일상을 포기할 정도로 나한테 뭔가 잘해준다 그렇죠 상대만 바라보는 거죠 내 삶에 온통 존재하는 건 상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데이트 폭력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실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을 인터뷰한 영상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나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뭐든지 지나칠 만큼 잘해줬다 그래서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들 중에는 성장 과정에서 사랑받거나 혹은 인정받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버림을 받았던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부족한 사랑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을 꼭 붙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써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상대가 헤어지자고 하면 또다시 버려진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분노가 침이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가 폭력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뭔가 이게 하나만의 요인으로 이런 상황이 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 연애를 앞둔 분들도 있고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사실 말만 데이트 폭력이지 부부간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 제가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연애하기 위한 준비 요소 안전 이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지수 0인 사람인데요 가해자가 없으면 피해자도 없겠죠 우리 모두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함 이게 참 어려운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로 배우는 연애 동국대 장재숙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